에이! 왔어! 나 왔어! 얘 왔어! 얘! 어떻게? 공부 많이 했어? 아 나 완전 망했어. 아 어제도 10시에 찍 잡고 아 나 진짜 X돼서 책도 10페지도 안 봤어. 이러다 또 재승하게 되는 거 아니야? 빵! 너 공부 많이 했어? 난 공부 X나 많이 했지! 빵! 자! 빵빵빵빵빵빵! 자 시험 시작! 아 저게 진짜 많이 했나보네? 어? 왜 이렇게 많이 쓰지? 진짜 했나? 사랑하는 교수님께 언제나 성심성의껏 열정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 엄마! 나 망했어! 참 X돼서 자 2번 기발 수석! 김형래! 아우 씨... 빵! 자! 빵빵빵빵빵! 안녕하셨습니다! 야 용진아! 근데 너 왜 이번 학기에 성적표가 아직까지 안 오는 거야? 아 그게 학교에서는 1학기랑 2학기랑 이제 통합해 갖고 성적표를 한 번에 보내야 돼 어허 어디보지... 에휴... 어... 왔구만... 빵! 자! 빵빵빵빵빵! 아유... 다음 학기 때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... 빡빵빵빵빵빵! 빡! 자! 빡빵빵빵빵! 빡! 감사합니다.